난 이곳에 오면 안 됐었다. 신작 소재 취재를 위해 어느 허름한 맨션을 찾아온 공포배툰 작가 지우. 정지우라고 합니다. 일전에 연락드린. 안녕하세요. 맨션의 분위기와 딱 붙인 관리인과 약속은 잡았는데 말 한번 붙이기가 어려운 분위기야. 소문을 들었습니다. 이곳에만 오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소문이요. 사실일까요? 그제 입을 여는 관리인 그 이야기인 즉슨. 오래전 이곳에 고아원이 하나 있었어요. 어느 날 화재가 났지. 그런데 그때 어른들이란 사람들은 자기 먼저 살겠다고 애들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갔어요. 애들은 전부 다 다 죽었지. 그때 이후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. 어떤 소리가 들린다고. 첫 번째 이상한 소문의 주인공을 만나보자. 이 싸구르 맨션 504호를 작업실로 쓰는 남자. 한때 잘 나가는 소설가였지만 지금은 괜히 노트북에 화풀이만 해드는 신세야. 그러던 어느 날 작업 중이던 남자에게 들려온 목소리. 여기에 또 30년 묵은 것 같은 신뢰애를 발견. 거기다 또 느껴지는 어린아이 민기첩.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고. 돌려봐요. 결국 관리인실까지 쳐들어와 확인해보지만. 이게 다요? 응. CCTV에 찍혀있는 건 자기 자신뿐이었지. 얘. 얘네. 얘 얘 얘 얘 얘 이거 지금 나 연맥이는 거야 이거. 제가 알기로는 밑에 층에는 아무도 안 살아요. 뭔 소리야. 내가 다 들었는데 하루 종일 밑에도 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. 결국 그는 점점 더 흥분하기 시작해. 이젠 아예 유사 셜록홈즈가 돼보시겠다며 층간소음의 진원지인 402호로 직접 가보는데. 계세요. 그곳에는 빼박 증거. 아까 실내화의 다른 한쪽을 발견하는 소설가. 이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버려. 니들 여기는 거 다 알아 나와. 나와. 부모님 나오시려 그래. 하지만 402호 사람들은 묵묵부답. 문 열려줘. 저기야. 지금 조용히 좀 하세요. 급기야 남자는 신발장의 실내화를 싹 다 버리는데. 글쎄 이래도 괜찮을까. 그렇게 소심한 복수를 마치고 꿀잠이 든 남자. 바로 그 순간. 난이도 업. 아님 밤중에 숨바꼭질이 시작되는데. 그러게 일반 쓰레기는 종량제에 넣어버렸어야지. 살 떨리는 심정으로 현관문 구멍을 들여다보니. 기괴한 포즈의 아이들이. 이 남자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. 궁금한 와중에. 지난번에 말씀해주신 그 작가요. 진짜로 있었어요. 이 형훈. 년 전에 실종. 그리고 이곳에 살았었고요. 자네 전작 말이야. 제목이 뭔가. 그건 왜. 화제를 돌리는 관리인 아저씨. 자네가 궁금해졌어. 어디서 태어났고. 전에 뭐에 관심이 있었는지. 애인은 있는지. 갑자기 왜 이러나 싶겠지만. 어르신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따로 있었지. 9층에 어떤 여자가 살고 있었네. 아주 아름답고 수소한 여자였지. 그 여자는 운명이라 여겼겠지만 실은 잘못된 사람을 만나고 있었어. 절대로 만나지 말아야. 그런 사람. 그리하여 시작된 계기면순의 두 번째 괴담. 한미모 하는 어느 약사의 이야기야. 그런데 문제는. 근데 언니. 결혼하면 어때? 나 아직 그 인간 만나지. 느끼하게 생긴 유부남. 유부남은 많은데 느끼한 건 아니거든. 남의 가정 품비 박산낼 나쁜 연애생활 중이라는 거. 그날도 어김없이 불륜남과의 미래를 즐기려는데. 이 남자 오늘따라 태도가 영 아니올시다. 무슨 일 있어? 와이프가 눈치챘지. 그래도 여자는 물러서진 않았지. 잘됐네. 어? 이혼해. 그게 좀 할 소리야? 어차피 있을 일이었잖아. 언젠가 이런 일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해봤어? 새로 시작해 나랑. 하지만 남자는 생각이 좀 다른가 봐. 당분간 여기 좀 있을게. 대신 나 여기 있다는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. 어쨌든 기간 한정 동거에 들어간 두 사람. 그 기쁨도 잠시. 나 갔다 올게. 어? 일찍 왔네? 어. 왜? 최선아 씨 맞습니까? 네. 동산경찰서 강력반에서 나왔습니다. 무슨 일이세요? 정우준 씨 아시죠? 정우준 씨 현재 일가족 살해 용의자로 수배 중입니다.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싶어 급하게 집에 갔더니. 오빠 나와봐. 나랑 잠깐 얘기. 용의자 오빠는 한가롭게 샤워 중. 어라? 날 잡아가주셔 하는 피 묻은 증거물까지. 정우준 씨. 나 여기서 샤워하고 있는 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. 여자는 일단 피 묻은 옷부터 숨기기로 해. 그런데. 정우준 씨. 정우준 씨. 나 여기서 샤워하고 있는 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. 정우준 씨. 나 여기서 샤워하고 있는 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. 아무한테도 말할 거야. 앵무새처럼 같은 말을 반복하는 오빠. 뭔가 이상한 느낌의 화장실을 바라보니. 유리 너머로 덩실덩실 춤을 추는 남자의 실루엣. 정우준 씨. 정우준 씨. 나 여기서 샤워하고 있는 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. 완전 소름이야. 바로 그때. 정우준 씨. 정우준 씨. 문 너머로 보이는 사랑하는 오빠의 얼굴. 세상에. 그럼 샤워 중인 저건 뭐지? 뭐야. 결국 여자는. 저기서 오빠랑 똑같은 목소리가 들려. 그 와중에. 자기야. 나 여기서 샤워하고 있는 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. 계속 같은 말을 떠드는 정체모를 존재해. 벌벌 떨고 있는 그녀 대신 녀석을 잡으러 가는 오빠. 바로 그 순간. 근데 샤워야. 갑자기 멈춰선 남자의 의미심장한 한마디. 그녀는 왜 놀란 것일까. 이것은 시작일 뿐이야. 다섯 가지 기기괴괴한 스토리로 올여름을 꽁꽁 올려버릴 공포 영화. 광크래 디멘션. 이야기가 더 필요하다고. 이 뒷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지금 BTV 리모컨의 빨간 버튼 꾹 눌러봐. 이 뒷이야기가 더 필요하다고.